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로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여 자유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로 명령하시네 주님 살아온 세상에 우리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영혼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님과 함께 말씀하시네